아우 날씨가 좋은 주말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운동하러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봄, 한강, 참 언제 와도 참 좋네요. 저는 포인트로 이동 중입니다. 한강이 정말 아우 이제 봄이 왔습니다. 정말 날이 정말 많이 풀렸네요. 정말 따뜻합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오늘은 그동안 쓰던 이게 지금 줄이 너무 짧아져서 이걸 이걸로 교체해서 던질 생각이고요. 지금 이거는 5천짜리를 여기다가 이 대에 장착해서 던질 계획입니다. 이거는 릴 교체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릴 교체 완료했고요. 그리고 오늘 로켓 3호 차리를 하나 삼았습니다. 이걸 여기 달아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미끼는 역시 지렁이로 했고요. 3호. 무게가 이게 조금 가벼워서 던지기가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렁이 3개 달았고요. 지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척을 해서 길이 조절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줄이 좀 느슨하게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탱탱하게 탱탱하게 잡아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네. 요런 정도로 지금 요런 정도로 네. 이쪽으로 약간 약간 상당히 좀 네. 미스듬하게 찼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아 네. 이쪽에 새로 장착을 해서 장착을 해서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이 급해지네. 아 오늘이 정말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는데요. 낚시하기에 딱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조사님들이 오늘 정도면 좀 오늘 날씨 정도면 나오실 걸로 어 나오실 것 같기도 한데 안 나오시네요. 아 우리 조사님들이 옆에 이렇게 같이 딱 나오셔서 얘기도 하고 막걸리도 한잔 같이 하고 이러면 좋을텐데 안 나오시네요. 이번 주에도 3월 말 4월 초가 돼야 정말 아 그때 나오시려나 자 준비가 다 됐구요. 자 쳐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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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나오셨어요? 아니요. 신고 나왔어요. 아 네. 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네. 예. 머리 안나가네요. 네. 안녕하세요. 던져놓은 상태이구요. 이렇게 하루 쪽에서 바람이 상륙... 하루 쪽으로 이렇게 던졌는데도 상륙 쪽으로 지금 날라왔어요 날라와가지고 어휴 바람이 역시 방울을 달고 아 기대해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대 두 대 편성 네 완료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들 기대해 주십시오 아 뭐... 아 이 가슴 설레는 건 역시 이 낙스터에서의 낙스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설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사랑 막걸리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막걸리 아... 예... 아... 조사님들 나오시면은 같이 한잔 하려고 잔도 여러개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한 명 더 가지고 나왔거든요 근데 조사님들이 없으셔가지고 저 혼자 조금... 조금 쓸쓸하지만 그래도 맛있게 한잔 예... 대물 기원하면서 한잔 하겠습니 하하... 조사님들 건강하십시오 고생하시고 아... 아 바로 원샷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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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저사님도 정말 정말 이 좋은 날씨 다른데 어디가서 재밌는 걸 즐기고 계신가 저사님들이 오늘은 저기 내일 야구 경기가 있어가지고요 그동안 겨우 내내 못쓰고 있었던 야구 글러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왁싱 오전에 기름을 좀 발라서 좀 깨끗하게 처리를 했구요 강변에서 던지기 하다보면 놓쳐가지고 빠지니까 고운 상태가 안좋은걸로 뭐 그냥 쓸만하지만 그래도 뭐 가지고 나와서 지금 캐치볼 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캐치볼 하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온건지 여기까지는 좀 잠겼는데요 어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부네요 바람이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쪽에 지금 루어 조사님하고 계신데 가서 잠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저쪽으로 억지셨어요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같은 날은 좀 힘들죠 안되겠어요 바람이 많이 불은 날은 루어 같은 경우는 날아가죠 가벼워서 라인 잘라먹으면 안되는데 아까운데 연습할로 왔는데 바람이 불었네요 저도 나올 때는 이렇게까지 바람이 불 줄은 몰랐는데 어우 저 지금 4원짜리 무거운거 밀 던졌는데 그것도 하루쪽으로 던졌는데 상주쪽으로 확 날아가는데요 그 예전에 숲 그 이제 요렇게 요렇게 나가면은 그 그 저기 뭐 땜 땜이나 저기 연못 저수지였던 그런 데서 많이 해봤는데 어 풀리셨어요? 어우 다행이다 아이고 아유 하참 가보셔야 되겠네요 이 근처에 사시나봐요 12붙전이라 저는 그냥 가끔 나오는데 오늘 이 주에 다시 따라 say that 뒷차 되나인데 어 8분 ج 아 이게 이게 8분에 30분에 anxiety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게 이게 지금 저도 루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아아크 그게 지금 바로 바로 붙어있네요 아 아아아아 아으 아 아 그러면은 아 이게 이제 날라가서 그렇죠 이게 무게로 날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얘를 잘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처음으로 내려가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웜이 약간 이격이 돼서 그렇죠 맞죠 이격이 되면서 이제 나 좋은데 잘 모르고 아 예 아 한번 투석 한번 해보십쇼 오우 어 요렇게 우리 조사님은 요렇게 차비를 해서 요렇게 딱 이렇게 지금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개월? 6개월 정도? 네 아 6개월이면 이제 딱 맛을 좀 제대로 아니 그동안에 하시면서 저기 뭐야 제일 큰 거 어종 어떤 거 하셨어요? 아 저 송어 송어? 어디서? 송어 낚싯도 겨울에 가시잖아요 네 근데 송어 낚싯도 하면 이런 걸로 하죠 송어... 아... 송어 미끼는 송어 미끼는 네 어? 아... 이런 걸로 송어 낚지 아... 아 스푼... 네 스푼 조그만 거 스푼 조그만 거 그다음에 이런 걸로 하죠 아 송어가 그런 걸 좋아하나요 송어는? 이렇게... 다른 웜 쓰는 사람도 많은데 네 송어 이걸로 해가지고 한 2,3마리 한 번 가면 낚싯도 가면 한 2만원이에요 음... 어... 그럼 거기 갖고 오나요? 네 가져오는 데도 없어요 아... 이야... 이... 아 멋지네요 네 그럼 또 캐스팅 한 번 자 그럼 또 캐스팅 한 번 자 그럼 또 캐스팅 한 번 오케이... 아... 어... 지금... 지금 현재 한 2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어... 바람이 하류 쪽에서 상류 쪽으로 굉장히 세게 불고 있어서 어... 그거 하시는 분들도 지금 어... 힘들어하시고 저도 지금 물도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류에서 상류 쪽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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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금 쭉... 네... 지우치네요 그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네... 지금... 너무짝 그쪽으로 한 번을 some hope 저기... 아ften 엄마 킥보드 엄마 킥보드 엄마 킥보신 일단 가보자 들어갈게요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가족분들하고 같이 나와서 이렇게 즐기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아니 이게 입진이 간간히 오긴 오는데요 이걸 조사님들 방울소리로 들려드리려고 제가 들어오면 이렇게 레코딩 누르고 혼자 하다보니까 레코딩 누르고 뛰어가서 이게 제대로 안 물어서 그런가요 방울소리는 계속 그러네요 입질은 조금씩 오긴 오는 것 같아요 바람 때문에 그런건 아닌 것 같구요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방울소리가 입질이 조금씩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촬영 때문에 타이밍으로 놓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다시 저기 미끼를 달았습니다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낚시하고 남은 지렁이는 지금 땅강아지 밥으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땅강아지 밥으로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강주치라도 한 마리에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어 어 어이 언제 새벽많이 왔으시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고 계셨어요? 아니요 어 어 야 그러셨구나 어 어 야 야 야 야 아이 공공대가 많습니다 오늘 세게 갖고 이거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어 아 아 아 좋습니다 이야 이야 아 아 오 어 두고 aucune의 거리 쩍 있어도 될 거 같습니다 That'll go play great, here! You set yourself up. There's the one inside! Yeah, this stayed because of theierién. This room can only individuals stay. One room to have a restaurant visit. 여기 운영하시는 분하고 잠깐 캐쳐볼 했습니다. 어? 글러브 갖고 계시고 아 야구 좋아하시네요. 나와서 이렇게 가끔씩 낚시 나와서 같이 캐쳐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글러브 가지고 나오길 잘했네요. 아 내일 게임이 기대되긴 하는데 오늘 몸을 조금 푼 것 같습니다. 우리 레스토랑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던 보라고 제가 가지고 있던 보라고 바꿨습니다. 이 공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물고기 소식은 없네요. 아 시간이 꽤 어렵게 됐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해서요. 오늘은 이만 잡겠습니다. 예 막걸리 막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아 올해 2018년 저에게도 대무를 가하소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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